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?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연주곡은 유정천리 리듬은 트로트입니다. 유정천리는 1959년 영화 주제가 삽입곡으로 유명했죠? 그리고 제가 오늘 연주곡 올겐 연주는 에프키로 하고요. 색소폰 연주는 시키로 할 겁니다. 리듬 시장이나 음료립 시장, 노래 시장은 에프키로 할 거고요. 제가 연주하기 전에 리듬 시장이나 음료립 시장, 노래 시장을 하면 박자 길이와 멜로디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편안하고 멋진 연주가 되겠죠? 그래서 여러분도 늘 함께 같이 하면 연주 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작사는 반야월 선생님, 작곡은 김부애 선생님, 가수는 박정우 선생님입니다. 다음 주도 더 좋은 음악으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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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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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리듬시창 첫 번째 발음을 돌아가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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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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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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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